2015년 3월, 댄스 동아리 무대에서 화려한 빛을 내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. 2015년 3월,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. 저희는 같은 학교 출신으로 안병우, 안미연 이름마저 비슷한 덕분에 함께 조별과제라는 핑계로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. 서로가 기억하는 첫 장면과 사랑에 빠진 시점은 다르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점점 서로에게 스며들며 함께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. 행복이란 걸 알게 해준 신부입니다. 평생 굳는 일 없도록 몸이 부셔져라 이라며 기념일에는 꽃 한 송이 사다줄 수 있는 센스있는 신랑이 되겠습니다.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예쁘다고 해주는 신랑입니다. 가끔 기념일을 까먹어도 꽃 한 송이의 사르르 풀리는 유연한 아내가 되겠습니다. 신랑 안병우, 신부 안미연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 서로의 생각을 자주 나누고 이야기하는 행복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. 지금보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현명한 부부가 될 것을 함께 해주신 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. 2022년 11월 20일 신랑 안병우, 신부 안미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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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 안병우, 신부 안미연